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기상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1기상 17장입니다 11기상 1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러나 시도원에 속한 사로바스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일어나 사로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요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로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 요하의 말씀이 나 요하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로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요하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로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본문이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낙타를 17마리를 물려줬대요 그러면서 큰아들은 2분의 1을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고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가라 대신 낙타를 죽이지 말고 산채로 나누어라 그렇게 유산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몇 마리를 가져가면 될까요?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머리를 좀 깨우는 의미에서 못 푸셔도 괜찮은데요 잠깐만 한번 10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17마리인데 큰아들은 2분의 1을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고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가고 대신에 낙타를 죽이지 말고 산채로 나누어라 그러면 큰아들은 몇 마리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몇 마리요? 7마리? 9마리?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17을 2로 나누면 8마리 반 되죠 그렇게 나누면 안 되니까 그것도 어렵고 3분의 1로 나누자니 3분의 1로 나눠도 안 떨어지고 9분의 1도 안 떨어지고 그런데 이 낙타를 한 마리 빌려온답니다 낙타를 한 마리 빌려와서 그러면 18마리가 되죠 18마리를 반으로 나누면 9마리 큰아들은 9마리 가져가고 또 3분의 1로 나누면 6마리 둘째 아들은 6마리 가져가고 9분의 1로 나누면 2마리 셋째는 2마리 가져가면 17마리가 돼요 한 마리는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채로 나눌 수가 있죠 이제 그냥 17마리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한 마리를 빌려오면 간단하게 나눌 수 있고 또 한 마리가 남으니까 다시 돌려주면 되고 그런 문제인데 아마 이 나누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마리만 가지고 나누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고 해결이 안 되는데 한 마리를 빌려오면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는 나로 말미암아 될 것이 없고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없고 모든 것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을 들었고요 또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일을 하시고 말씀대로 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풀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대구중앙교 앞을 지나갔어요 횡단보도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도 나오신 목사님들 두 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명찰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전주평강 오성균 또 광산 권정강 이렇게 해서 이제 수양회 저녁 말씀 전에 전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습니까 저한테 물으시길래 아니요 횡단보도 이제 불이 파랗게 빨갛게 몇 번을 바뀌었는데 못 건너가고 이제 거기 잡혀가지고 한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하면 따라가겠느냐고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안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겨울 수양회 중이었어요 한 50평 예배당에 이제 그 온 동네에서 모은 담요가 다 깔려있고 예 이제 막 말씀 전에 교제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중학생이 할머니를 앉혀놓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가르치는 게 신기해서 저는 세상에서는 그런 풍경을 못 보잖아요 그때 이제 구원을 받고 또 군대에 갔다가 재래할 무렵에 이제 성교학교를 가서 제가 이제 공주에 있다가 공주에 있다가 울산에 있다가 또 남해에서 이제 예배당을 지었더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는 연수원으로 제가 갔어요 연수원에서 생각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와서 연수원을 나갔어요 혼자 나갔는데 한 3일 정도 이제 방도 알아보고 그러다가 제가 사역은 막 그만둘 수 있어도 신앙을 그만둘 수는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아버지나 저같이 식구들이나 가족들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신앙을 그만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당시 이제 교장선생님이 많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하숙인 줄 아냐 들락날락하게 근데 그분이 좀 있다가 나가셨어요 제가 만나면 한마디 해주려고 목사님 교회가 하숙집입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한번 해보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생각에 이제 이끌려서 간 길이 이제 10년 세월이 지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되고 계시는데 한번 명절에 이야기 끝에 이제 벌초의 이야기가 나와서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묻기가 참 어려운데 그날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드릴까요 매장을 해드릴까요 그걸 물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는 화장을 해라 화장해서 조그만한 비석에다가 교장 이기만 그렇게 쓰면 된다 이제 그 대구사법 나오셔가지고 평생 교직에 계셨고 또 교장으로 정렬을 하셨는데 그게 벼슬인 거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교장이기만 사장이기만 장군이기만 다 지옥 가는데 성도이기만은 천국 갑니다 나는 그 아버지 비석에 성도이기만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만 가면 되나 그러시더라 수양회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양회 오셔가지고 첫날 저녁에 박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입을 다물었거든요 내가 굳이 말할 안해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앞에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죄가 너무 많다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죄사님 복음을 쭉 전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이 이제 시간계와 영원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부분에 풀어주셨는데 참 교자가 아름답게 되고 또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도 구원을 받으시고 저희 어머니 진작 구원을 받으셨고 참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10년 이라는 세월을 트럭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아침에 새벽 3시 일어나서 3시 반에 나가면 11시 왔다 갔다 들어오고요 정신없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가 있더라고요 당수치가 190인가 나오던데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또 그러니까 더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일을 좀 쉬면서 이제 한바퀴에 가까이 도솔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병원도 다니고 운동하면서 윗몸 일으키기 하는 데에다 누워봤어요 누웠더니 평소에 앞만 보니까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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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있는 하늘이 전부 소나무 인데 소나무가 그 하늘을 다 가리고 있어요 햇빛을 받는 거죠 그런데 빈틈없이 소나무들이 쫙 펼쳐서 햇빛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 조그마한 비로먹은 소나무가 큰 나무 밑에서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빼들빼들해서 저 구석에 조그마한 틈새로 햇빛을 보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니까 저하고는 다르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나 같으면 각 자살을 해버리든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큰 나무 밑에서 제대로 된 자리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하고 그럴텐데 적어도 그 소나무는 그렇게 안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교회를 일요일만 나가고 그러지만 늘 마음에 불편하고 또 웃고 지내다가도 교회만 가면 인상이 굳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구원 받으실 때 내년 봄에 또 올 가을에 하시던 분이 피를 막 토하시면서 평소에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그날 진짜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피를 토하고 죽음 앞에서 모든 생각이 다 비워지면서 내가 천국 가고 싶다만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그때 보금전에서 구원 받으시고 또 3일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하여튼 제가 제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나 또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결국 사단이 준 마음인데 내가 그 마음에 이끌렸구나 그게 보여졌습니다 내가 이 생각이 이끌릴 게 아니고 말씀편으로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또 저녁 모임 새벽기도도 나가고 하면서 내가 내가 보기에 어떠하냐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편에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얘기를 한번 주셨어요 사모엘 블레셋에게 늘 지다가 보니까 야 우리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법괴를 들고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법괴를 들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이길 수 있다 함성을 지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듣고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법괴가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이제 저신은 전쟁에 능한 신인데 우리가 여기서 치면 우리가 종로로 사게 될 텐데 죽기 살기로 싸우자 결과는 이스라엘이 또 졌어요 그래서 법괴도 뺏기고 홈리아 비누하스도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며느리 되는 비누하스의 아내죠 임신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애를 낳았어요 아직 때가 멀었는데 그래서 삼파가 야 아들이다 아들이다는 이야기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더라고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가봇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의 그 죄를 인해서 홈리아 비나스가 요하를 알지 아니하고 불량자라 요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래서 사모의를 통해서 이제 그 집안에 재앙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홈리아 비나스를 불러내려니까 법괴를 가져왔어야 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다곤신상이 넘어지고 또 손목이 부러지고 그러면서 이 법괴를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요 이 법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한 것을 알려면 이 전나는 소 두 마리를 준비해서 수레를 메우자 그래서 그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는 우리에 가둬놓고 어미소에게 수레를 메워서 그 법괴를 싣고 해서 이제 쭉 보내는데 이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곧장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한 줄 우리가 알겠다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이제 법괴를 싣고 해서 송아지를 떼어놓고 보냈는데 이 소가 울고 왜냐하면 송아지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어미소를 장애가 만약에 팔러간다고 했을 때 송아지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데려가면 안 가요 버팅기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어미소는 팔고 송아지를 다시 데려오고 이게 이제 본능에 이끌리는 소인데 울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이제 베스메스로 고장 갔죠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저는 10년 세월을 일하고 있으면서 이제 목사님과 몇 번 또 말씀을 나눌 기회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늘 그 제 마음에 나는 안 돼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다시 사역을 한다든지 또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라는 책에 보면 어떤 그 자매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 돈을 많이 벌고 했는데 점쟁이를 찾아가고 만나고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서 딸도 떠나보내고 친정어머니나 오빠도 이제 떠나보내고 또 사업이 어려워질 때 어느 새벽에 목소리가 들려오죠 창문을 열어 뛰어내려 어차피 인생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지금 뛰어내리면 내가 평안하게 해줄게 그분이 만약에 술을 마셨다든지 무슨 약을 먹었다든지 했으면 아마 뛰어내렸을 거라고 그래요 그때 마음 같으면 근데 내 딸이 아직 어린데 그리고 내가 빚이 있지만 부동산을 처리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너 엄마 돈 좋아하는데 아파트 두 채 그거 엄마가 하면 너 딸 키워줄 거야 그냥 뛰어내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우리에게 소리가 안 들릴지 몰라도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올라온다 그럽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올라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생각들이 금방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KTX를 타고 와서 목사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은 간증이 거기에 실려있는데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좋든 나쁘든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주면 그 생각에 우리는 이끌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보면서 저 본능에 이끌리는 저 암소도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곧장 베세메스 길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주의 인도를 받고 또 보고만 해서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십장 말씀을 그때쯤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이제 율법사가 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뭘 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참 자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네가 뭘 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이제 또 이제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쭉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강도를 만났는데 그 반 죽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엘에 와서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끌었어요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돌봐줘라 대나리온 둘을 줬어요 내가 돌아올 때 부위가 더 들면 내가 계산할 테니까 돌봐줘라 이 강도 만난 자는 이제 거반죽은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혼자서 뭐 살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돌봐줘야 되고 돌보심을 받아야 될 자다 율법사가 생각하는 자기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율법사의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렇게 돌보심을 받아야 될 자다 제가 이제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처음에는 떨어져서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했는데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좀 살만하고 그런데 이제 막상 다시 다 내려놓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율법사에게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뭐 대충 살다가 나는 믿음이 없고 또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에 이제 이끌린다는 건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받아야 된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믿음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노후를 네 자녀를 또 네 건강을 내가 네 모든 것을 내가 돌볼 테니까 이제 루키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렘의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고 베들렘의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엊그제 동대전에서 우리 학생 캠프를 했는데 학생들이 질문이 많고 교제할 게 많아요 그래서 사직자님들은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 상담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저도 한 대여섯 명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보샘님 저는 꿈이 없어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고 저는 남자에 약해요 중학교 때도 이성 문제로 쫓겨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래가지고 지금 딴 데 전학가 있다고 있다고 하면서 또 이제 어떤 학생은 기술사에 있는데 교회 행사를 갈 때마다 막 핍박을 받는다고 올해도 핍박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금방금방 그 말씀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예 마음을 그쪽으로 탁 옮기면서 또 밝게 나가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속에 많은 문제가 있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또 말씀의 교제나 또 하나의 인도를 받으면 문제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뭐 목사님은 저하고 17살 차이 나세요 목사님이 저보다 17살 많으신데 목사님 지금까지 활동하시니까 저도 앞으로 17년 더 할 수 있겠잖아요 17년 17년 뭐 80 목사님 80까지 이야기하시는데 80까지는 안되더라도 이제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을 따라서 또 육체의 욕망 가운데 시간을 다 보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의 인도를 받을 마음으로 목사님 앞에 나왔는데 목사님 이제 예산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요로보함이라는 왕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이 그 솔로모리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열두지파인데 그 열지파를 요로보함에게 줬습니다 네가 이제 이 열지파 이스라엘 왕이다 네 이미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로보함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요로보함은 이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담대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자기 뜻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나는 이제 로보함에 비하면 뭐 품위도 없고 왕으로서 채통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로보함을 보면 거기 그냥 머물러 버리지 안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고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자꾸 세계물 건축하고 또 분회를 건축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금성아지를 만들어서 자 금성아지를 베드레가 다 안에 두면서 이게 너희들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 일이 이제 두고두고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지만은 이제 그걸 감당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이제 율법사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또 너를 이끌겠다 그래서 이제 내 말을 쫓고 나의 인도를 받아라 근데 이제 사단이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11기 17장의 사르밭 과부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가르사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수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아가 이제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피가 3년 반 동안 안 왔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실 이 까마귀도 부정한 짐승이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거나 그럴 만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떡과 고기를 엘리아에게 매번 가져다 줬어요 이제 떡과 고기가 어디서 났는지 하나님이 매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준비하셨고 그걸 입으로 물어다 줬는지 발로 이렇게 찝어다 줬는지 모르지만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아가 보면서도 신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나 원래가 개띠인데 이런 짐승들은 지혜가 이제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린다든지 똥오줌을 가린다든지 뭘 절제하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근데 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도 배가 고플 텐데 그 기근에 가물에 근데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걸 보면서 이제 엘리아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신의 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시논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르바스에 있는 과부에게 또 명령을 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바스로 가면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에게 내가 말해뒀다 너를 공개하게 했다 막상 가보니까 그 기근에 이제 이 과부가 버티다가 버티다가 통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데 이제는 떡을 만들어 먹고 죽어야겠다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두었을 이제 주워서 떡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죽고 있는 찰나에 엘리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 물 들어가니까 어 물 물도 가져오지만 떡을 좀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이 과부가 슬픈 표정을 띄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해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제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과부는 아직 하나님이 엘리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자기 형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요 이 과부가 엘리아의 말을 듣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 통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으로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건데 흉년에 팥죽뺨이 흰죽뺨이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눈 안 맞이기 떼주고 굶어 죽을 판이니까요 그래서 원래 부자는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거 참 소중한 건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을 때 여기 15절에 제가 가서 엘리아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아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왁께서 엘리아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통에 가루가 엘리아의 말대로 했는데 형편을 보면 이제 그거 만들어 먹고 끝나야 되는데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병에 기름이 계속 나온 거예요 과부가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이거 어차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내가 이걸 만약에 먹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먹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아의 말씀대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드렸을 때 가루가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 나오면 우리는 흉년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종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이 계속 나온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한번 말라위 전 대통령 영부인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학교 학생들하고 또 뭐 사육자들하고 쭉 마중을 하려고 있는데 조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더니 난처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손님이 세 분 오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 사모님하고 말라위 영부인 하고 또 말라위 여자 국회의원 이렇게 이 꽃다발을 세 개만 준비를 해놨는데 꽃다발이 하나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꽃집에서 만들어 오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요 근처에 꽃집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가라고 두 말 안 하고 빨리 가서 꽃다발을 하나 해오라고 하셨어요 거기는 이제 카페를 겸한 꽃집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문을 열고 갔더니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5만원짜리 꽃다발을 빨리 좀 만들어 주시라고 5만원이 좀 약하겠나 싶어서 7만원 드릴 테니까 좀 풍성하게 해 주시라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출발할 때 북대전 IC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만들어서 충분히 만들어서 갈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봉지 펼쳐놓고 꽃 막 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 빨리 안 오고 뭐 하냐고 빨리 와야 된다고 늦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사장님한테 막 재촉을 했더니 또 그분은 또 그래도 이게 그 허접하게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 꾸미고 하는데 괜찮다고 그냥 막 묶어주라고 하여튼 꽃다발 하나 커피 만들어서 갔어요 제가 도착하고 한 5분 있다가 오신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바깥에 안개꽃도 좀 예 이렇게 두르고 또 포장지도 좀 예쁘게 해서 리본도 좀 잘 메고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비닐에다가 막 대충 질껏 묶어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져온 꽃다발이 그 영부인이 들으셨더라고요 다른 꽃들은 이쁘긴 해요 아마 이 꽃이 좀 이제 좋은 꽃으로 돋보였는가 영부인이 그걸 드셨어요 실제로 이제 뭐 좀 여유가 있긴 했지만 만약에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잘 이렇게 꾸미고 보기 좋게 해서 갔는데 영부인이 들어가버리시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그게 이제 요즘 시설은 삼천만 원 하나 싶어요 향유 한 옥합을 그걸 이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여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았고 그 임박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 향유 한 옥합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여자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냥 우리 삶을 육체가 원하는 대로 또 이 세상에 머물러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오늘 이 사르바 과부가 가지고 있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엘리아의 손에 들여졌을 때 예 옛날에 그 수도 펌프에 마중물이라고 있잖아요 펌프 물이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뭐 아무리 해도 물이 안 올라오는데 물 한 바가지를 천천히 부으면서 안에 있는 고무패킹을 부풀려서 밀착이 되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버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부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종을 위해서 드리는 이것이 허비하는 것 같고 뭐 아까운 것 같지만은 그랬을 때 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이 계속 나오니까 자기 아들하고는 역부족이니까요 아마 진정집에 전화하고 또 시집에 전화하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누구는 가루통을 뒤집어 엎고 또 누구는 받아가지고 반죽하고 해서 이 빵을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는 그냥 형편을 보고 우리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지만 엘리아는 이미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아를 공개하게 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감원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들이 말한 것을 예수님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꾸짖고 책망하세요 그들이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것은 복음을 맡기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서울 대전도 집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20명만 남기고 다 정리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10년 만에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20명만 남기고 정리한다니까 제가 정리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분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할 사람 못할 사람 이민철 목사님한테 바톤을 넘겼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사회 그만두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대로 취직을 해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마산에 무슨 전기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사님 7년 후배라면서 목사님 이런 일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일요일은 교회 가시고 또 평소에도 할 일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대신 근무하겠습니다 그런 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10일 출근하고 20일 교회 일을 했다더라고요 월급은 많이 받고 그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회사에 선풍기를 쭉 달았는데요 그게 뭐 전 잘 모르지만 전개선이 3상인데 이게 잘못 바뀌면 선풍기가 거꾸로 돈네요 다 달아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선풍기 다 거꾸로 도냐고 그리고 막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냐고 말이지 그래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와서 사역을 한다고 간증을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도 이제 교제가 되는데 다들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이 리스트를 가지고 간증해보세요 해서 뭐 너는 A 너는 B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분류를 할 줄 알았는데 다들 믿음의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 목사님이 저는 그런 목사님 마음을 모르니까 예전에도 이제 뭐 내 생각을 따라 나가고 또 목사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사역을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려서 이제 바로 보금 앞에 달려가도록 우리를 꾸짖으시는구나 마감은 16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더라고요 대전에 오셨는데 자네들 속에 예수님이 있어 설쳐 무슨 일이든 해 대신 내가 꾸짖어줄게 잘못하면 내가 꾸짖어주는 것은 자네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린 지체야 교제가 돼야 돼 그러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제가 조경 목사님 따라서 아프리카를 갔다 왔거든요 시에라디온하고 라이베리아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가서 뭐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공항에 어디 네덜란드에서 아마 우리가 경유해가지고 가나로 가는 중이었는데 이제 그 반찬들을 전부 랩으로 싸가지고 공룡알처럼 만들어서 가잖아요 이 공룡알이 다 걸렸어요 보니까 공룡알을 막 수분에 내놓고 이제 이게 뭐냐 제가 가서 이거 한국 음식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분이 반갑게 아 영 할 줄 아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고기냐 이게 보니까 진미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진미채가 뭡니까 오징어채를 이렇게 반찬받는 거잖아요 오징어를 몰라요 제가 단어를 그렇다고 막 그 오징어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그 리어몬따냐 김준호 형제님이 이렇게 오더니 아 이거 야채라고 느닷없이 뭐 베지터블인가 영어로 야채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야채 통과시켜줬어요 내가 왜 그걸 야채라 그러니까 진미채 뭐 청경채 야채 야채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제 얼른 생각할 때는 야채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야채라고 하니까 이제 통과를 시켜줬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자매임 중에 한 분이 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에서 그 시라디온을 들어갈 때는 그냥 단체다 단체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연히 우리 형제 옆에 앉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데 좀 도와줄 수 있냐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막 금목고리를 막 두르고 무슨 교주처럼 그 공항에 도착하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그 사람을 붙들고 막 고백 성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그냥 비자 피만 내고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비행기 타러 갈 때는 차가 그 라제타 물이 끓어 넘쳐가지고 그 이제 외딴 곳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라제타 뚜껑이 멀리 안 날아가고 그 차 어디에 딱 얹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뚜껑을 다시 찾아가지고 물을 채워서 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도여행 내내 돌아오는 내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제 신년사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그가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과부도 가루 조금 기름 조금으로 어떻게 버텨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아를 통해서 임한 거예요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미 그 엘리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과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엘리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통해 가루가 닿지 않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올 한해도 사도행전 그 말씀으로 하늘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삶이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난한 자 같으나 부여한 자요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더다 우리 세원약이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처 몰랐어도 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명예 졌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요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성령으로 말하면 아마 권능으로 힘있게 보금 앞에 사시고 여러분 통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끝나고 가방 챙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